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일이고요. 이제 토요일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말 동안에 지금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우리가 큰 변곡점을 지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떤 뉴스인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고 또 수익 전환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뉴스를 먼저 좀 살펴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이 로드쇼를 하고 있는데 중동의 사우디아라바의 아람코가 지금 투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국영기업 애니도 지금 투자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요. 이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중동의 최대 석유 국영기업이죠. 아람코. 자 이런 게 만약에 우리나라 대안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이런 메이저가 이 세계 1위에 이 메이저가 만약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자 지금 뭐 정치과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뭐 의심 이런 부분들 논란이 계속 공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안고래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호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투자를 이제 할지 이 부분이 이제 나와지게 되면 또 투자 유치 금액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또다시 한번 반대를 크게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랑도 인연이 많은데 자 지금 SO1 우리나라 SO1의 최대 주주죠. 이 모 회사가 아람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빈살만의 이 정상회담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안고래 프로젝트 아람코가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큰 호재고 이 아람코가 이제 초대형 이제 국영기업인데 한때 시가총액 세계 1위까지 지금 했던 기업이잖아요. 기업가치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88조원에서 지금 1경 1000조까지 1경 1000조원대까지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자 확보한 원유 매장량만 하도요. 이 세계 최대 규모고요. 1위 원유 생산량도 세계 최대죠. 그래서 세계의 기름값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아람코다. 그래서 지금 유전이랑 천연값만 하더라도 10곳 넘게 100곳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계 최대 육상유전 가와유전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해상유전, 사파니아유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전도 많이 갖고 있고 세계 최대고 이런 기업이 굳이 우리나라 지금 투자까지 한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겠죠. 다른 기업들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3사 기업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GS에너지, 그리고 SK, ENM 이렇게 3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결국엔 투자가 결정이 되어졌다고 보여져요. 투자 유치, 지금 투자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도 조만간 발표가 나오되고 여기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 지금 메이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지금 큰 호재를 맞이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ENE인데 ENE는 이제 이탈리아 국영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서구권에서 이제 세계 최대 이 석유 가스 기업인 이제 엑스모빌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투자를 이 대안구려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할 걸로 보여져요. 참여를 이미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별도로 대안구려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할 때 이때 검증 작업했던 기업이 엑스모빌입니다. 그래서 엑스모빌과는 인연이 더 깊기 때문에 분명히 할 거다. 그러면 벌써 엑스모빌, 그리고 아람코, 그 다음에 ENE 지금 쟁쟁하죠. 세계 최대입니다. 다. 그리고 또 플러스 말레이시아 국영 기업 이 페트로나스도 지금 관심을 굉장히 높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기업들이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했고 그 가운데서 최고의 조건을 지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지금 가죠. 우리나라 석유공사 관계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본사 가고 ENE 본사 가서 이제 심층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협의를 할 진행인데 결과를 우리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빠질 구간이 없다. 이제 올라갈 구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5만 원도요. 굉장히 싼 주가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결국에는 이제 소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이제 2차 대파동이 나오게 됐을 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9만 6,700원 고점을 찍으면 이걸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인 신고가죠. 그랬을 때 매도세가 없고 지금 매수세가 강한 시기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조그만 돈으로도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고점 돌파와 함께 적어도 300%, 6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고 지금 소화시키는 과정이죠. 큰 돈을 써서 지금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가성비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300% 이상은 올라가야 가성비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이슈도 지금 굉장히 크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4 중에서도 가장 투자 가능성이 높고 이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이미 국내 기업 중에서 탐사, 개발, 생산, 판매 이 경험을 모두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비공개 회의할 때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장이 그랬어요. 이거 안 할 이유 없다고 지금 괜찮은 수치다. 성공률이 계속 좋다. 참여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참여 의사를 지금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결국에는 주가 올라갈 건데 그동안의 이 눌림이 계속 좀 깊었었던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버티셨다고 하면 너무 잘하신 거고요. 이제부터 2차 파동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좀 위에서 손실권에 있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도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타점 같은 거 같이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일단은 그렇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일단 탄력이 확 붙습니다. 지금 해외 기업들이 투자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만큼 신뢰성이 지금 높다라는 건데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받으면서 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개발 비용을 일단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국내 기업만으로는 사실상 좀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을 이런 메이저 세계 최대의 국영 기업들과 함께 좀 기술력을 보강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좋은 면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정부에서 조각료를 지금 만지고 있는데 지금 한 12%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해외 기업들이 이 자원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12%만 주고 나머지 88%는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데 이 법은 지금 고칠 겁니다. 그래서 국부 유출이라든가 지금 남는 게 없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지금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글래벌 스탠다드 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지금 함께할 때 어떤 식으로는 가져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조강권에 맞춰서 준해서 지금 올릴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대형그룹 프로젝트가 이제 점점 속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7월 달에도 뉴스 나왔죠. 1차 시추할 계획인데 이때 가장 유망구조가 큰 대형그룹부터 할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외부 전문가 검증 한 번 더 거치고 나서 이 시추지염을 확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다음 달부터 이슈가 또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 다음 주 이슈, 다음 달 이슈 계속해서 쭉 가는 겁니다. 연말 연초까지 계속 가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한 6개월 동안에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얘가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만 확실히 지금 했고 지분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면서 지분이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성 아니면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고 그때부터는 실제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탄력있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전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포스콘 인터내셔널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요. 얘는 10만원 가더라도, 20만원 가더라도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때부터도. 그래서 발견된 시점부터 저평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런 기대감을 지금 크게 반영할 시기가 또다시 한 번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이끌었던 거를 보면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죠. 2차전지. 그때 에코프로가 15배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양이 20배 갔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13배 갔죠.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가 10배 갔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K-뷰티, K-푸드, 삼양식품 7배, 8배 갔고요. 실리콘투도 한 5배 이상 갔고 계속 가는 중이에요. 얘네들. 그리고 뭐 전선, 변압기, HD, 현대 일렉 엄청나게 가죠. 전선 관료전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 지금 일단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시장을 좀 이끌었던 이런 주도주들인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보통 5에서 10배 이상 갈 수 있는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6개월 정도 전후로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이 정말 큰 배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워낙에 싸우기 때문에 신규매수 추가 매수도 분명히 여기 가능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단을 낮추기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을 하실 때 만약에 판단이 잘 안 서신다거나 이런 타점 같은 거 같이 공유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여기로 같이 한번 들어오세요. 자, 텔레그램 무료방이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가지고 주님들이 함께 계시는데 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슈들, 그 다음에 코멘트 관련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타점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인터라고 주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할 때 자, 인터라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할 때 인터라고 위에 번호 함께 경험하실 분은 010-2108-8706번 이쪽으로 인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혼자 하신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입장이 안 되시거나 텔레그램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셨을 때 지금 족보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인터라고 문자를 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 초대를 드리고 이 족보를 같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족보라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 다음에 뉴스, 공시에 나오는 부분들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정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가고 또 시총이 어떻게 되는 게 적정 시총인지 여기다 목표가까지 지금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웨스타점 여기다가 지금 안전한 구간 넣어놨으니까요. 이것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렸던 부분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오셔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인터라고 문자 주시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셔도 제가 채널을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도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드릴 건데요. 11월 달까지 미국 대선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죠. 트럼프가 피격 때 지금 이 사진인데 피격 받고 나서 지금 지지층이 결집이 됐고 또 당선 확률이 실제로 높아졌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당선을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면서 이 시장에 관련 수의 업종들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재건 이슈들 이 재건 테마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테마 쏘러 가는 정도 말고 실제로 트럼프가 이 핵심 공약을 걸고 있는 이 아젠다 47에서 나와있는 내용들을 보면 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가상화폐, 방산주, 우주 산업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주도주로 갈 수 있는 핵심 세 종목 이 대장이죠. 3대장 이 3대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3대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면요. 지금 트럼프 관련주 이 트럼프 3대장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번호는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7월 끝났죠.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자 지금 트럼프 대선 관련해서 계속 갈 건데 지금 같아서는 트럼프가 지금 확률이 높고 또 트럼프 붙었다면 관련주로 이제 주가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3대장으로 충분히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3대장으로 문자 주세요. 자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보내드린 족보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자 안 보내시고 또 듣고 넘어가면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행동하셔서 꼭 확인하실 거 확인하고 대응하실 거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를 계속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주말도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